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하겠습니다. LJR 학생 숙제를 첨삭을 할 거고요. 지난 숙제에서 제가 뭐라고 했던 것 같죠? 음...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럴만해요. 제가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꾸준히 이 두 개만 지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고 정확히 말해서 지금 같은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세 명 있었어요. 그 학생 세 명 중에 지금 한 명은 어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뭘 제대로 하고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막 45분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맞아요. 전 거짓말 안 하니까 그대로 말을 할게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학생과 지금 LJR 학생이랑 완벽히 똑같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는 완벽히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변하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LJR 학생이랑 완벽히 똑같아요.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했던 거 글 가져오면 아마 아... 나보다 더 했구나 생각할걸요? 그 학생도 엄청 혼났어요. 저한테. 이런 것 때문에. 막...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 홈을 싹 다 없어지고 시험지 안 가져오고 맨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맨날 혼났어요.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학생 지금 어제 이전 직전의 모습이 정확히 지금의 LJR 학생이랑 똑같아요. 진짜 한 끗 차이라고요. 그냥 눈을 뜨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구나. 제대로 꾸준히 이 두 개만 챙기면 되는구나. 하루는 어차피 24시간입니다. 어차피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어요. 24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딱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 직업상 이걸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볼 거예요. 최대한 볼 겁니다. 지금 들어간 게 여기 보니까 뭐야? 왜 46초짜리 영상이 있죠?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 시간이구나. 그럼 48이면 새벽 12시 46분에 보낸 거구나. 이걸 늦게 보냈네. 뭐야 이게 지금 9시 7분에 한 숙제였고 그 다음 게 이게 7분짜리죠? 최소 집중 시간이 짧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0분이고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7분이고 그래서 각각을 보자면 지금 첫 번째부터 보자면 34에 74 그러니까 이 34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카드인 것 같아요. 학생에게 다음에 보면 20개, 74 봐봐요. 74, 20 몇 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7분 동안 지금 7분 동안 쳐낸 게 34, 14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21에 46인데 리뷰 카드가 좀 천해진 게 있고 계속해서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가 봐요. 이해할게요. 이해할 것 같아요. 나도 일본어를 해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천해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야 돼요. 제약스 카드가. 자 APKG 파일 온 거 있는데 그거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하죠. 이거 잠깐만 누구 거였지? 벨라 학생 거구나. 나중에 줘도 돼요. 어차피 오늘 수업이 있어서 이따가 끝나고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건데 이거를 갖다가 7일자로 하면 되겠죠? LJR 학생의 8월 7일자 숙제를 풀어서 한번 분석을 하죠. 제약스 카드가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제보다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한 게 어제였고 전날보다 더 제약스 카드 계속 훨씬 많겠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이 틀렸어야 됐을 테니까 봐봐요. 이걸 하니까 제약스 카드가 57개잖아요. 전에는 15개고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다고요. 이게 맞는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제약스 카드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리뷰 카드가 많거나 새 카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봐도 제약스 카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57번의 복습에 걸려있는 저 학습 카드들이 계속 골마있는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 돌아갈 거예요?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뚫고 나가야죠. 정면돌파밖에 없어요. 그냥 해서 부숴버리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야죠. 어차피 24시간입니다. 자,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겠죠. 아니야, 아니야. 제약스 카드 위주로 보자. 자, 뭐가 힘들었을까? 생각 좀 해볼게요. 탐색해서 이걸 볼 게 아니라 통계로 가서 어제 다뤘던 모든 카드들을 보고 그 안에서 제약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카드들을 분석하고 그걸 쉽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죠. 복습으로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봐봐. 36 이런 애들이잖아. 이게 왜 어려웠을까? 시간이 나와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언제 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제약습 봐봐. 이게 지금 7일 날 제약습 두 번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8일 날 12시 넘어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9시 9분 근데 시간이 안 나와 있지, 아마 영상에? 나와 있네. 9시 9분이면 2분 뒤에 나온단 소리잖아. 쓰게 해줬다라는 거. 이거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이걸 어떻게 틀렸다는 거지? 자 내 남동생은 내가 뭐뭐 하게 해줬다. My brother 이게 주어이고 Let me use his laptop 이게 어렵구나. Let이 어렵구나, 지금. 지금 자 일단 Let이 어려운 거 확인했어요. 일단 Let 동사를 굉장히 어렵게 여긴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Let을 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Let을 더 줄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아니면 쉽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만들면서 개수를 늘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가봅시다. 이걸 쉽게 만들어줄게. 지금 내 시간을 거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고통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줄일 수 있다면 줄여줘야죠. 자, 해보자. 나는 네가 뭐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지는 내가 너를 뭘 하게 해줄 거야.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당신을 이 가게 해줄게요. 이런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자, 그러면 또 하나 나는 그가 가게 해줬어요. 나는 그를 보내줬어요. 이게 I let him go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let의 3단 변화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과거시지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let은 뭐냐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네. 어, 그러고 나서 이걸 지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let은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누구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여금 뭐뭐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의 과거 분사죠. 의 과거 분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사실 몇 번 더 봐야 돼요. 쉬운 문장들을. 그래서 I I let him 그가 뭐 하도록 했을까 I let him help me 나는 그가 나를 돕도록 허락했다 라는 뜻인데 했다 허락했다 이러면 allow랑 헷갈리겠죠? 그러면 돕도록 했다 돕도록 해주었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이렇게 이대로 놔두는 게 맞다 이게 맞다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있는 그대로 간단한 문장들을 몇 개를 더 패치를 하고 있어요. 누구로 하여금 뭐 뭐 하도록 해주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장 자체가 그러면 그러면 he will not let me go 그는 나를 보내주지 안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는 나를 이걸 바꾸면 더 이상해져서 이렇게 그냥 주는 게 맞아요. 일단 이런 let의 문제가 있었고 또 뭐가 문젠데 복습으로 지금 솔팅이 돼 있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덱을 없앨까 덱을 없애자 그 다음에 복습도 지금 칸이 너무 큰데 왜 이래 진짜 이렇게 해야겠네요 다음은 뭔데 뭘 모르는 건데 정확히 얘는 또 뭐야 아 이게 어렵구나 이거는 한글은 안 읽어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것도 볼까 언제 했는데 그래서 정확히 볼게요 재학습이 언제예요 00에 15잖아요 그럼 그때 했단 말이야 여기 여기엔 없겠네 00에 15면 여기 있겠네 15면 한 이쯤에 있겠네요 14 15 15니까 여기 이거 여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푸는 걸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왜 틀린지 보자고 맞는데 잠깐만 근데 왜 재학습이야 아 3 눌렀구나 이해했어요 그럼 저거는 된단 말이에요 과거 시제는 그럼 또 뭐가 안되는데 봐줄게 하나씩 보고 해결합시다 can't afford that 이거는 afford라는 동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did you meet a friend who you don't like 이건 관계대명사의 문제 관계대명사가 어렵나 보네 좀만 더 보자 그러면 10시 35분이거든요 10시 35분이면 여기 있겠네 이거잖아 이거네 정확히 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맞잖아 자 그러면 또 뭐가 안되고 있죠 30개짜리는 뭐야 are you at the study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안되는 전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대명사 문제들이 복습 횟수가 많다 이걸 좀 다뤄주자 오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지지난주에 가르치고 저번에 이제 뭐야 가정법 쪽으로 이어주느라고 학원에서도 어차피 배우니까 그거를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지금 좀 숙제로만 남아있어서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조금 해소를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